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원을 즐기세요! 2010 굿 다운로더 스타 서포터즈의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. 오늘 모인 스타들은 올바른 다운로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굿 다운로더 스타 서포터즈입니다. 이번 광고 촬영은 국민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콘셉트로 진행됐는데요. 무조건 불법 다운로드를 받지 말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합법적인 굿 다운로드를 받으시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다운로드를 해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날 촬영된 광고는 다음 달부터 극장과 TV,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.